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은 요원한데요. 유족 등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국정조사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열흘 뒤 관련 기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검찰 수사와 10월 국감에 이은 11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오송 참사 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함구했고 충북도와 청주시 수장과 관련 부사장들 역시 발언을 회피했습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난 9일 국회의 요구서가 제출된 국정조사. 문제는 이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조사를 시행할 특위 또는 상임위를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오는 30일 개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국회 사정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벤트 다음 주는 예산에 집중하겠지만 연내 빨리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의장실에 빨리 결정해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내부 계획에 불과하고 조사위 구성을 둔 여당 협조가 필요하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과 생존자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